여기는 도쿄하라주쿠에 있는 갤럭시 전시장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이번에 도쿄올림픽 공식 스폰서를 맡았는데 이렇게 도쿄에는 큰 전시장을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여기 보면 갤럭시 S21 올림픽 에디션 이 안에는 다양한 상품들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눈길이 끄는 곳은 여기입니다.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보면 이 전시관에서 체험을 몇 가지 하면 핀을 뽑을 수 있는 기회를 드는데요. 올림픽 기념 핀은 이따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돌아오면 1층에는 휴대폰 전시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제품이 신제품들이고요. 관광 코너는 이렇게 BTS가 전면에 나서 있습니다. 너무 잘나왔다. 2층에는 휴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도 BTS. 전시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악세서리를 만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는 유료인 것 같더라고요. 마이 갤럭시라고 해서 자신만의 악세서리를 만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는 정국이가 있습니다. 정국이라고 하면 되죠. 정국님이 계십니다. 시행을 와보면 레거시 약간 역사관 같은 것 같은데 이게 휴대폰 제조 과정을 좀 설명해 놓은 것 같아요. 스마트폰이 만들어지는 공정들을 설명을 좀 해 준 것 같고 지금으로 치면은 갤럭시 워치 시리즈의 시작이 아닐까 싶고요. 지금으로 치면은 갤럭시 워치 시리즈의 시작이 아닐까 싶고 와 이쯤부터는 반가운 휴대폰들이 좀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 있겠지만 가로 본능 굉장히 반가운 휴대폰들이 많이 보입니다. 여기부터는 스마트폰의 변천사 여기는 올림픽 다큐멘터리 여기는 올림픽과 함께한 역사들을 전시한 공간인데 올림픽 역사를 보면서 휴대폰의 변천사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오우 이게 삼성이 아마 올림픽 후원을 하기 시작한 나간호 동계올림픽 때부터 전시를 해놨는데 오우 그때는 이 휴대폰을 썼던 거고요. 이렇게 보면은 당시에 삼성전자에서 내놓은 기념 패치 핀들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있습니다. 와 흥미롭네요. 이게 보세요. 2000년 시드니올림픽 때는 이런 휴대폰 와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 때는 이런 휴대폰이 쓰였고요. 아테네올림픽 때는 이런 휴대폰이 출시가 됐습니다. 이게 보니까 올림픽 에디션 휴대폰들을 전시해 놓은 거 같아요. 토리노 동계올림픽 베이징올림픽 때는 이런 휴대폰이 쓰였네요. 그리고 우리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땄던 벤쿠버 올림픽 때는 이런 휴대폰이 쓰였습니다. 오우 이 벤쿠버 올림픽 핀 김연아 선수를 닮아 있습니다. 짠 피게스케이크 그리고 금메달 순간을 지나서 런던 올림픽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 평창 동계올림픽 때 이제는 지금과 거의 비슷한 스마트폰을 썼고 이렇게 발행된 핀들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쿄올림픽에 발매된 올림픽 게임즈 에디션입니다. 도쿄올림픽 핀들 아까 이제 1층에서 뽑고 있던 핀들이 다 이 핀들입니다. 여긴 좀 체온관 같은 곳입니다. 5층 공간은 아하! 갤럭시 시어터! 여기 지하 1층에 있는 악세서리 샵 갤럭시와 BTS의 콜라보레이션 공간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예약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쉽게 발걸음을 돌립니다. 이렇게 삼성전자전지관 체험을 마쳐보겠습니다.